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건강 효과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심혈관 건강 브로콜리는 항산화제, 섬유질, 비타민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높은 섬유질 함량은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. 2번 뼈 건강 브로콜리는 칼슘, 비타민K, 마그네슘에 좋은 공급원이며 이 모든 것이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특히 비타민K는 뼈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3번 소화 건강 브로콜리의 섬유질은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를 돕습니다. 또한 브로콜리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 건강을 지원하는 화합물인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.